빵스떨어갖어 파티 all our love 지금 사실 빵 끄났을 거예요 중간에 에이티드 그 다음에 맛있어요 이건 뭐지? 이거 이거 칸 봐봐 휴우 안 먹는다고 이티드 대박 누나 뭐야 다음은 저희 무대 마지막 앤디곡 다녀오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에이티드가 와줬어요 에이티드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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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휴 휴 고구리들 모인 cgv 아마 또 4D는 몇 층에 네 연습하고 매니저님한테 어이가 없습니다 어 일단 에이티드와 만나러 보도록 하겠습니다 cgv 수고하셨습니다 피어나 저 위로 나이티드 나이티드 연습생 때부터 하니깐 뭐 그게 뭐가 중요합니까 슈퍼 모델에도 준비하기가 많거든요 12시에 맞춰서 아 땡 네 지금 방금 어 저희가 종을 쳤는데요 받으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고생하셨고 2023년에는 행복만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행복한 일 슬픈 일 전부 다 함께해요 토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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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 탑봉 슈봉 다 했어요 시간이 너무 빠른 것 같아요 또 생방 무대에 날이면 날이 갈수록 에이티드가 저희가 이따가 생방 때 더 열심히 저희 얼른 생방송 무대 준비하러 좋아요 조금만 기다려 안녕 메로나 먹고 갔거든요 저의 달달한 맛인가요? 바로 겉도 안녕하세요 에이티즈 유노의 원타임 원데이 브이로그 찍는다 찍는다 하다가 네 이렇게 사우디에서 네 찍게 됐네요 어떻게 보면 새벽 느낌인데 30분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여기 오자마자 짐만 풀고 음 씻고 저는 오늘 그래도 후발대라 며칠 번 그래서 조금 쉬면서 이제 브이로그를 찍고 있는데 저는 이제 헤어 메이크업을 받아보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헤어 메이크업을 하러 가야 되는데 조금 쉬가세요 또 근데 어떡하지 지금 머리색이 살짝 빠져서 이렇게 10분이라도 좀 잘까요 잘가요 잘가요 굿나 굿나 아 조금이라도 자야 되는데 네 웃자죠 에이티니 나에게 나에게 힘을 줘 에이티니 항상 이제 잠들어서 자고 조금 잤네요 그래도 한 20분을 잤어요 옆에는 여상이가 받고 있네요 안녕 지금 많이 업그레이드 시켜진 시켰을 네 네 네 산이가 옆에서 브이로그를 찍고 있습니다 2단계 눈화장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리허설을 하러 갑니다 이제 또 콘서트 무대들을 좀 보여드릴 텐데 이따 봐요 안녕 네 엄청 재밌을 것 같습니다 리허설 할 때도 너무 신나서요 열심히 잘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글라스를 이번에 또 끼고 나온다고 네 감사드린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 너무 재밌었어요 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사랑해요 이따가 네 호텔에서 봐요 안녕 네 안녕하세요 방금 이제 네 막 호텔에 들어왔습니다 오늘 정말 네 너무너무 행복했던 무대를 한 것 같고요 노래를 질러주셔서 되게 신나게 네 무대를 하고 왔습니다 저도 오랜만에 네 무대를 또 재밌게 했는데 네 너무 행복해 에이티님 고마워 시고게 오늘 네 시킨게 왔습니다 왔었는데 제가 너무 하고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이제 이 또 딱 네 자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데이로그 네 많이 썼더니 머리가 좀 아프네요 환절기 냉방병 조심하시고 저도 오늘 이불 속에서 네 꿈꿔 저는 네 차를 탔습니다 지금 여성이라 저 새로 내 오픈한 유노TV라고 반가워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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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 안녕 저희 로그에서는 세 분을 한 번 닿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 질문은 아 그래요? 티저 들어가겠습니다 네